챕터 13까지 왔습니다 총알은 0마리군요 고맙다 너의 총알 내가 갖고 갈게 고마워 너와 함께할게 고마워 옛날부터 이 총을 얻고 싶었지 드디어 얻었군 3번에 놓고 6번에 하고 5번에 놓고 유니온은 나무곳을 좋고 상업지역에 호텔까지 가세요 라고 써져있네요 거울 거리 어딨었지 여기 저기 가기 전에 템이 있어야 뭘 하든가 하지 일단 이거 30발 했고 일단 이거 30발 했고 오케이 총알 만들고 세컨총알은 괜찮고 세컨총알은 괜찮고 아 만들어 그냥 이건 좀 못만드네요 냉각볼트 냉각볼트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는데 냉각볼트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는데 냉각볼트도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배만 많이 넣었죠 수고했는데 너무 졸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커피 한 잔 여유로 풀피를 채운 다음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뜻해 커피를 마시면 피가 차는 남자라니 정말 대단하네 좋아요 여기겠지? 이거 아니야? 뭐지? 길을 잘못 온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샷건 주머니에 업그레이드 아주 개의적인 부분인걸? 이쪽 길이 아닌가봐요 젠장알 이쪽으로 나갔더니 그게 뜨길래 이쪽인줄 알았는데 컴퓨터 통로로 가야하지 않을까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컴퓨터 통로라면 저 유니온으로 이동을 해야되니까 맵을 보자고 여기군요 여기군요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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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니온으로 이동 하 심지어 안겨둔거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어 그 창의력은 정말 대단한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썩을 인재가 아닙니다 빨리 그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고정관념이 이제 다 어 없는 그저 저 창의력들을 가지고서 빨리 대기업에 가세요 정말 대단한 생각을 저런 분들은 구글에 입사해 들어가야 돼요 만약 핸드폰 타이어가 이렇게 많이 줄 줄 알았으면 닫고 잠시만 나 테마는 못 먹었는데 됐다 그런거 필요없다 상업지역의 호텔까지 쫓고 가십시오 대비 누른다 상업지역의 호텔 여기군요 포인트 찍어주고 207미터 내 달리기 속도만 있다면 무섭지 않다 저기까지 딱 봐도 아는구나 정말 요새 그 자체로군 엔딩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군요 전보다 더 불안정한거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뭔가를 한건가요? 윌리 그럴거야 오케이 그렇다 다 꺼져 어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좀 많은데? 네? 키드만 도우면 되냐고? 아뇨 거의 그냥 공기에요 공기 정말 내 뒤에 바로 있니? 아 너무 좋아 너희들이랑 이렇게 뛰어다닐 때마다 내가 여자친구가 생긴 기분이야 내가 여자친구가 생긴 기분이야 도망가요 도망가요 인기 인기 인기인이죠 너무 좋아요 열어 열어 다 꺼져라 다 꺼져라 나 지금 무전기 켰다 짐 때리면 이거 반칙이야 좀비랑 사귈거냐고요? 설마 아 휴대용 필드 안전기 아 휴대용 필드 안전기 안전가옥 정도의 크기가 대단히 양쪽으로 잘 안전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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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프로토이프에 들어간 것 같네요. 내가 뇌기업을 운영하겠는데요. 마지막으로 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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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내가 그렇게 하신다고요. 너무 위험한 것 같네요. 이렇게 계속 여기가 없는데.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쪽으로 가진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가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을 공개해 조작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진 Lily를 지찍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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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찍을 때까지. 누구가 도와주셨을까요? 당신은 알 수 있는 게 있다면, Hoffman. 그니까 조시의 스멜이 느껴져 저거 봐 내 달리기니 굉장히 빠르다고 좋아 좋아 프레일 났는데 이러면 내가 혼자 도망갈 수가 없잖아 포프만을 보호해야 하던데요 어허 얘 총알 있어 야 엉덩이에서 이제 그 이렇게 뺏어가면 됩니다 총알 잠시만 잠시만 호프만 템은 챙겨야 돼 좋아 너가 이제 나의 당근 나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가자 더 있어 엉덩이에서 또 끝났어 쓰고 좋아 좋아 내가 엉덩이에 밀어줘 좋았어 너가 날 믿은거야 제발 아엥 어 이거 무슨 어 장난초 자랑 이런 타이밍에서 고장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해템이다 총알 더 없니? 안되는데 이러면 아까운 아까운 총알 써야되는데 친구야 잠시만 이것 좀 먹어봐도 될까? 안되겠니? 언제 도착할까? 슬슬 도착하고 싶다 너무 뜨거워 넌 이렇게 뜨거운 여자였구나 아 안돼 아아 아아 거의 다 왔다 저의 끝인걸 봐요 뒨가 앞인가 옆인가 이런 빗어먹을 기계 때려 기계는 때려야 말이들어 45도 각도로 치는거야 앗 뜨거 앗 뜨거 나 총알 0마리인데 이 친구야 제발 야 야 야 그걸로 정머리 후드로 치면 안되냐 그걸로? 제발 쟤는 또 뭐야 나 총알 없는데 어떻게 쓰는거야 얘는 대단해 총알을 만들어내고 있어 도망가 도 망가 야해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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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하아 어쩔 수 없다 널 구하긴 널 구하긴 틀렸어 안돼 넌 죽어 내가 보게 제작사는 탓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냐한테 배웠지 자신을 용서해라 이 게임의 사실 제일 나쁜 놈 제작사야 하아 그럴줄 알았지 I'm sorry, Yukiko I'll make him pay I promise